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오시고 우리 성남시 단체장님도 많이 오시고 또 신흥동 노인정, 태평동 노인정에서 차로 또 버스로 올 거예요. 저 앉으세요. 저 가운데. 조금 이따 오시면 저 자리 없습니다. 지금 저 중앙에 자리. 가운데는 좀 웃지 마셔가지고 그쪽 사이드에 서게 해주지 마시고 앉으세요. 이번에는 제 노래 또 되겠습니다. 메들이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옛날 그 담배의 숙명 아니죠? 네. 그 노래 내가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곡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세요. 저는 이성중 가수입니다. 아까 CD 나눠드렸죠? 또 부족하시면 이쪽도 CD 있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박수! 사랑이 빗물이 되면 말없이 불러내리. 사랑이 빗물이 되면 말없이 불러내리. 사나인 울어내리. 사랑이 울어진다면 못 잊어 못 잊게 새는 가슴 안 되니 가뭇한 그 사나이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1의 수정농상인연합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맙습니다 발베의 수정 보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약감은 우는 마음은 그 누가면 바람에 흔들린 바람에 흔들린 발베의 수정 사랑의 약감일것이 사나이기만 울지를 말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시죠 다 총총 고백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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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응 나아는 제가 싸만한 죄만 내 천천 네 마지막으로 청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일양 씨의 청 같이 부르세요 당신이 날은 말없이 일어날 이 몸은 돌아 서서 흰 눈물을 흘려 어차피 가실바 예 정말 저 가져가 나 정말 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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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반갑습니다 다수 이성대 또 한국가외방송 유튜브에 뜹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전체가 한국가외방송 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베스트를 뜹니다 여러분들 같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해서 1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